나 얘네 얘네 근데 이거를 투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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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랑 거래씨가 이거 더빙한다고 악녀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? 이거 더빙한다고 이거 더빙한테 이거 투보야 내가 잔잔하게 노래 틀어주고 있을게 자 시작해 널 보면 화가 나 너무 귀여워서 말이야 흐흫 여기서 이렇게 풀면 어? 아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길 니 생각도 그렇지? 으흐흐흐흐흐흐흐흐p 으흐흐흕 찬아 찬아 이 자야 나 찬아 찬아 흐흐흐흐흑 진짜로 늦칠수없어 우리 물개퓨 물개퓨 찬이 아... 어... 보이러브로 들리는데? 보이러브로... 인정한다, 어... 보이러브로... 야 근데 너네 왜... 너네 왜 아무 일도 없어? 너네 내 방송 키니까 왜 발전하냐? 방송을 망칠 수는 없잖아 평소처럼 해 우리처럼 고추고추 거리고 그러는 거지 고추고추 거린 건 누나밖에 없어 아니야 왜 고추고추 거렸다고 나에게 진작 말해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좋아해 너에게 고추가 달린 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야 아니야 이렇게 딱딱해질 줄은 변화를 이렇게 단단해질 줄은 정말 몰랐어 이렇게 단단해질 줄 몰랐어 날 보면 화가 나 내 세 번째 다리가 말이야 이 발기가 영원히 지속해 엉덩이도 그렇지 수학 문제 풀 때 뭐라 그러지 앞에? 그것도 바꾸자 그래 그거 발기라고 바꿨잖아 그거 그래? 발기라고 바꿨어 수학 문제 푸는 것도? 어 이것과 이거가 만나면 어? 고추와 넘고가 만나면 너에게 반했어냐 마지막에? 너에게 반했어 너에게 받겠어 샤워 후 보일 럭 샤워 후 말고 약간 관장 후 어때? 관장 후 미쳤날 때로 있음 관장 후 보일 럭 나에게 반응 하하하하 2017년 들어와서 이렇게 웃은 척 처음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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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악년이 죽고 있어요? 댓글로 왜?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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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울고있어 나 지금 울고있다 엉덩이가 꼬치를 다 안해 근데 그걸 뭔가 좀 은근 은근한 걸로 바꾸고 싶단 말이지 이건 너무 직설적이야 볼투어 노트로 해 볼투어 노트 볼투어 노트 볼투어 노트를 더하면 빌리와 홍석천이 만나면 볼투어 노트가 아니고 볼투어 볼투 아니냐 보일러분들 볼투어 볼투 아니냐 왜 칼이 더 센지 겨루는거야? 칼 싸움하는거야? 아니야 총싸움이야 그거 총싸움이야 아니야 칼 싸움하다가 막판에 총싸움 되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